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리스타트 사업을 실시합니다. 기아대책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초기 발굴해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시급한 영역부터 긴급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양 기관은 또 폭력과 학대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와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가 가능한 안전쉼터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 기아대책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